냠냠팻빵 먹방 저번에 보여주기로 했던거 보여줄게요 냠냠팻빵 먹방 냠냠팻빵 저희는 먹어서 못 보여드려요 저번에 보여줬잖아 한입씩 먹어 맛을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커플 한분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핑이와 팽이의 먹방 난 저는 햇불닭 나도 햇불닭 저는 샌드위치 자 한번 반쪽 해볼게요 잘 보여드리나요 이게 완전 빨간 소스가 가득 저도 핑팽이 저는 안에 완전히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고춧가루 그게 베트남 고춧가루야 여기 안에 봐봐요 이거는 불닭볶음면의 1000배 이건 100배에요 가면 한번 먹어볼게요 시시 먹으면서요 어 저 입에 다 묻었어 어쩜 좋냐 나 입에 다 묻히고 먹었어 너무 맛있어 난 턱에 묻히고 먹었죠 이번엔 다음 커플 만나보세요 멍돌이와 엉덩이의 먹방 저는 망고 컵케익이에요 저는 우유 생크림이에요 이제 엉덩이부터 한번 보여줘 잘 안보이실수도 있는데 가려드릴게요 햇빛 우유가 가득해요 완전 가득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우유가 묻어나오죠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가득하게 맛있는 맛 제가 한번 이제 쪼개 볼게요 여기 고구도 있고 치즈도 있어 완전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저도 먹어 컵케이크 여기 금가루도 심지어 포함되어 있어요 와 멋있어 그럼 그 다음 커플 만나보시죠 뚜둥 호미와 잉크의 먹방 우리 둘 다 롤이에요 롤케이크 롤케이크 제가 일단 초코 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초코 시럽 카트 초코 시럽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내가 초코를 완전 좋아해요 아 그럼 잉크 잉크 저는 아네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두개가 섞였어요 한개는 청고도 한개는 샤이 머스켓이 섞였어요 우와 완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코가 완전 입에 넣자마자 넘어가는데 난 나무 롤케이크 하자마자 상쾌한 입 막 터지고 있어 어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커플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다 라미 다리에 알라에 먹방 저는 고구마 카스타드 이 위에 고구마가 포인트죠 저는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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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빵 조개 크림빵이에요 한번 다시 부탁 조개주세요 아 귀여워 아 스마일이 스마일이 예쁘죠 아 저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구마부터 녹일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맞아요 저는 대신 여기 고구마 가루가 청구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 맛있는 맛이죠 먹어 보겠습니다 이 맛은 춘식님이 사랑했던 그 맛 이 조개 크림은 천국의 맛이야 천국 가도 이 맛은 못 먹어 그럼 다음 커플 만나보세요 봄이의 여름이의 먹방 저는 딸기 케이크 딸기 크림빵 저는 당근 케이크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쓴 당근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당근이랍니다 봄이가 직접 만들어서 농사짓고 한 당근이라 아주 몸에 좋아요 한번 꺼내볼게요 오 당근 초콜릿이야? 몰라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어요 오 나는 이 크림이 다 녹은 거 같은데 이 위에 있는 이 크림이 있고 환상적일 거예요 우와 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나도 나 집에서 줘 아 우리들은 엄마도 잘 못 알아봐요 맞아요 우리 너무 똑같아서 모자로 구별해요 심지어 스카프도 그래서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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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자를 쓰는 날 정해져는데 오늘은 제가 쓰는 날이에요 아 구분하기 쉬우라고 다음에는 제가 쓸 거예요 여름이고 봄이에요 다음에는 여름이가 모자 쓰고니 기대 부탁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나 묻었어 어떡해 나 하필이면 흰색에 묻어 음 아까 펭이도 묻었는데 하하하 그러면 다음에 다음 커플 만나보시죠 그럼 시작 저는 마지막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인기가 좋거든요 제거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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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라 잠시만요 또 생크림빵 쪼개보자면 안에 아래는 딸기 그림밖에는 포도 가루가 첨부되어 있죠 음 맛있어 그러면 다음 그러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시대 알림 설정은 끙끙 그럼 안녕